2. 시즌 3 시즌 3 시즌 3 시즌 3 여러분들 오세요 주문한 게 네 아, 뭐해요? 하면서 뒤집어 놓을거야 그리고 너 너무 못된 사연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기는 새루, 새루 야 너는.. 아 죄송하다 네? 사장님, 이거 많이 올리면 위험할게 다시 잡아 위에 걸려요 수면 안 돼요? 살짝 나와야 돼요 저한테 밥. 제 2배 올리게 아 왜 그래! 콕아 빨리 찔거야! 송아 우리 다음에 누나 커피 사왔어요 잘 보이시는구나 소울이 아메리카노 왜 맛이 안 나요? 내가 먼저 가닐라를 한다고 먼저 가닐라 잘 계속 지금 보는 거 남자랑 반만 있으면 잘 될 거 같은데 야 진짜 이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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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릿 패션 H2 시즌 세일입니다 스트릿 패션 H2 스트릿 패션 H2 시즌 세일에 네 가볼게요 uh... 지하아 하아아아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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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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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제본 좀 그만 봐. 제본 달겠다, 달겠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이거 포빙본. 아, 너무 지워. 이런, 이런, 이런. 괜찮지? 힘든지, 힘든지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. 네. 아, 연예인? 아, 연예인? 아, 아니셨구나. 아,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연예인 줄 알았어요. 사인이 조금 그려지면 전화번호나 아니면 톡 아이디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 해가지고. 근데,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아니에요. 근데,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요. 핸드폰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